손태진의 신인 dj 변신은 트로트 라디오에서 인상적인 출발을 알리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첫 방송은 팬들 뿐만 아니라 손태진 본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능숙하고 매력적인 진행으로 프로그램 진행 능력을 발휘했다. 밝게 꾸며지고 다채롭게 꾸며진 방송은 손태진의 에너제틱한 복귀를 위한 본격 무대가 됐다. 관객들의 조명과 박수 속에서 그는 dj로서의 면모를 뽐냈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전하는 노래와 스토리 하나하나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긴장됐지만 청취자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이겨내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은 손태진이 특별 게스트로 그룹버닝 신의 손의 신성과 인연을 맺는 기회이기도 했다. 신성의 등장은 두 사람이 함께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내며 방송의 매력을 더했다. 신성은 태진의 치밀한 준비와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재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방송에서 태진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방송하는 것은 물론 청취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음악적 경험을 공유한다. 그는 어떤 음악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청취자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사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화합과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음악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손태진은 청취자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움을 선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매 방송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당부했다. 이처럼 유망한 출발을 통해 태진표 손트로트 라디오는 손태진의 매력과 활력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파 속 친숙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막이 ак 감사합니다.